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만들어주는 학교인 것 같아요. 한동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문제를 만나고, 다양한 문제를 만나고, 다양한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한동은 한동의 학교가 굉장히 강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어나고,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동 글로벌 유니버시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글로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글로벌 하더라고요. 저에게 한동대학교는 소중한 인연을 허락해준 곳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곳에 와서 제 평생을 함께 같이 갈 좋은 친구들, 그리고 교수님들을 만났거든요. 한동의 모든 신입생들은 입학하기 전에 한스트라는 특별한 오리엔테이션을 경험하게 됩니다. 4박 5일 동안 진행되는 이 한스트 기간 동안, 한동의 새내기들은 공동체 정신과 리더십에 대해서 선배들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저는 한동대에 처음 와서 정직과 성실을 지켜나가겠다는 명예 서약을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이 다짐은 단순한 서약이 아니라,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제가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저희 한동대학교에는요, 팀제도라고 하는 다른 대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가 있는데요. 교수님 한 분하고 학생들을 서른다섯 명이 한 팀을 이뤄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는 알렉스 부슈 교수님 팀에서 다양한 나라에서의 친구들과 팀 활동을 하고, 그 친구들과 교수님 사이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한동대에서는 모든 신입생들이 무전공으로 입학해서 1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전공들을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올라갈 때는 자기가 정말 원하는 전공을 자유롭게 성적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든 학생들이 복수 전공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졸업할 때는 적어도 2개의 전공을 갖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 문과였는데요. 한동대학교에 오면서 문과와 이과를 넘나들어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기계와 전자제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계를 설계하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제어하는 전자제어를 같이 공부함으로써, 현재 공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사람을 살리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는 비전을 갖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한국에 대한 나라가 qualitative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기 온다 남자가 어떤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좌우 세계에서 이 기술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기술의 세계에 대한 일들과 다른 것입니다. 모델번쇼와 신학교를며 이 기술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술을 알 수 있습니다. 서술 제품을 만났어 그리우진 기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된 정치입니다. 수학기의 논술을 통해 수행할 때 가장 큰 문제의 문제가 일어나면 이곳에 관한 정치의 위험을 통해 수학기관과 수학기관을 통해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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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시장에 대한 정치의 정치의 롱이 인사하는 법을 규모가족하다고 합니다. 이곳은 영역을 통해 수행할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기쁘게 될 수행할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학원에서 학원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날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품 디자인과 시각 디자인을 함께 전문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만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고 저만의 색깔을 디자인에 입혀볼 수 있었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디자인하는 제 모습을 보시면서 부모님께서 더 많이 뿌듯하고 계세요. 덕분에 제 꿈인 자동차 디자인을 향해 더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우수한 국제화 교육 시스템을 인정받아 UN, 월드뱅크, 유네스코, OECD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많은 한동의 학생들은 개발도상국과 국제사회의 문제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가진 전북 능력으로서 거기서 직접 개발하는 대외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루안다, 현지 대학생들에게 제가 배운 전공을 교육하는 분사를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아프리카에 다시 가서 제가 배우고 연구한 지식을 함께 나누는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겨울 인도비아로 주에 가서 여러 전공의 친구들과 함께 수혈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수질개선 필터를 제작하고 보급했었습니다. 그리고 바탕으로 UN에서 주관원을 컨퍼런스에 참석해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These language, as I have said before, I said before, UN University Unizer, who is one of its examples of consumerity power? It was a surprise for you to be given to you. Hang Dong University of Korea, who presented you? How good?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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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정보공사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교수님들께서는 단순히 전공 지식만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의 삶을 통해서 책임감 있는 삶이 무엇인지 저희에게 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교수님의 핫동의 교육은 제도나 규정으로 표현되지 않는 많은 독특한 explainer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동의 교육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의는 아주 tuн치라고 합니다. 학생들адir Marteus님의 행동과 학생들과 출입하게 destabilidar할imos입니다. 학생들은 정말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 멸때로 성격이나 아니면 성과가 아니라 많은 졸업자들이 지금 사회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이 사람으로서 평가를 바쁘게 하는 것 한동이는 정직하다 한동이는 정직하다 어떤 주문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들거든요 한동이 단순히 학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변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을 사실 한동이 있으면서 굉장히 저 자신한테 많이 했었고 한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이에요 그 말이 제 안에서 계속해서 돌고 있어요 대학 총장으로서 학생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아주 큰 특본입니다 이곳에서 정직하고 유능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가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성공한 사람들이고 학생의 성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학이 바로 안동대학교입니다 안동대학교는 또 하나의 대학이 아니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대학, 글로벌 대학입니다 정말 학교에서 교수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얘기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 슬로건, Why not change world is not only inspiring It gives us a mission and a vision for when we finish school 이게 단순히 우리의 가치관을 나타내는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가 졸업 후에도 품고 가야 할 구체적인 목표로서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전도 찾아가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찾아가게 되고 그걸 앞으로 세상에 나아갔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걸 뽐낼 수 있을까 되게 기대가 되고 설레고 신장이 매우 뛰어요 debido 우리의 가치관을 나아 Frieden 어떤 멈출 수 있을까 듣고 담겨서 아름다운 말씀 inward 님 일 그 승 usu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